주님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부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은 루키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루키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반은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루스는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아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오미가 얼마나 슬플까 생각합니다 참 안됐다 딱하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녀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과부가 되었다는 건 너무 비참하고 힘들고 가혹한 거예요 근데 나오미만 과부가 된 게 아닙니다 말씀해 보면 두 며느리들 또한 과부가 된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나오미 안에 찔리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을 떠나 모합 땅으로 이사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신 땅에 머문 것이 아니라 자기들 생각대로 거기를 떠나 모합 땅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물론 나오미는 하나님께 서운했을 겁니다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잖아요 잘못은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남편만 데려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아들까지 두 명이나 데려가실 수 있냐고 하나님께 서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나오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방 땅 모합을 떠나서 약속의 땅 유다로 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왜 나오미는 유다로 향했을까? 다른 곳을 갈 수도 있는데 왜 유다로 간 것일까? 그녀에겐 믿음이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이요?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믿음이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치셨지만 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나의 무능력함 때문에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터치하시고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 유다로 향했을 때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경험한 큰 은혜가 예상치 못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미는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모합당에 머문 것이 아니라 유다 땅으로 가기로 결심을 하고 걸어가는데 우리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힘든 상황 절망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가 아니면 좀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그런 것들을 고려하진 않는가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은 어떠신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목사님 먼저 저는 사실 이렇게 막 평소에 금식기도 이런 거 잘 안 했었는데 한 번은 저희 큰 애가 조금 아팠던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다 괜찮은데 이제 그랬으니까 이게 음식이 안 들어가요 자연적으로 금식기도가 되면서 간절하게 하나님 찾고 기도하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나오미가 지금 상황이 어렵겠지만 그 상황에서 유다로 돌아갔듯이 저도 하나님을 좀 붙잡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랬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붙잡는 쪽인 것 같아요 세상의 방법이 생각이 안 날 수는 없는데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방향이 내가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지 저를 좀 이렇게 조정하려고 저를 좀 통제하고 절제해서 그런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그런 성령 충만한 상태에 저를 좀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정말 말씀과 기도밖에 답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렇게 막 그러면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는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는 그렇게 되게 심각한 일은 그렇게 되는데 그냥 그 평상시에는 되게 그냥 좀 피곤하고 힘이 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맞아요 혼자 힘을 얻으려고 영화도 봤다가 영화도 했다가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게 너무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서 조금 일상생활에서는 말하는구나 말씀에서 그런 점이 좀 찔림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나눔이나 생각이 드셨는지 조용히 묵상하시고 기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을 초월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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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